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를 입으니까 제가 이렇게 머리띠도 하나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죠 채팅창으로 오늘 다들 이제 놀러 가시긴 할텐데 그래도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참여하신 만큼 열심히 공부해서 오늘 이제 내용은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균형점 이동하고 균형점 이동해서 우리 문제에 나오면 보너스로 무조건 맞아야 되는 내용이죠 균형점 이동과 탄력성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 중요하죠 이게 하나 정확히 알고 있어서 이 세 개의 탄력성을 활용해서 전체 수량을 변화율 구하는 계산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35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제 생각에는 90% 정도 이상으로 확률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제의 유형도 아마 저희가 좀 공부해볼까 합니다 테리우스 네 좀 부담스러운 이름이긴 한데 예쁘게 봐주시고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1차 합격하셔서 너무 잘 되셨고 2차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최종 합격하신 다음에 다시 또 인사드려서 나중에 뵐 수 있었으면 더 좋겠네요 웹베베 이 신분 자 일단 인사 나누시고 우리 이제 심기일전 두 번째죠 저번째 1회차에 지지난주에 심기일전 첫 번째를 했는데 원하는 만큼 진도를 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심기일전 두 번째 잡아서 균형점 이동을 해드리겠다라고 해서 좀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긴 한데 이브 전날이긴 하죠 그러긴 한데 어찌 됐거나 좀 급하게 좀 잡았습니다 약속을 해서 자 일단은 밴드에 들어오시면 이건 이제 인터넷 창인데 여기에 밴드 설정에 톱니바퀴 모양이 있죠 톱니바퀴 모양을 체크하고 여기 들어오시고 그러면 여기 설정을 눌러서 프로필을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요 밴드에 참여하시는 분은 가능한 프로필을 암기코드 있죠 우리 이제 공부했을 때 암기코드가 제법 여러 개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배운 건 자기 자본 수익률 계산하는 거 순분이지 동창 중에 오랜만에 동창에 나갔는데 너 순분이지 이렇게 했던 거죠 순분이지 이런 거 있었죠 자기 자본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을 이걸 계산하는 문제에서 순소득 더하기 가치 상승분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자를 빼주고 지분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순분이지 이렇게 너 순분이지 이렇게 외웠죠 그래서 이런데 암기코드를 집어넣어서 제 밴드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실 건데 조만간에 1월 달부터는 문제도 올려드릴 거예요 이때 암기코드 내용으로 프로필을 바꿔주면 공부하면서 암기코드를 한 번씩 다시 되새기면서 자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니까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할 거예요 가능한 프로필을 암기코드로 바꿔주시면 좋겠다라는 거 제법 암기코드가 많이 나왔을 거니까 그렇게 좀 바꿔주시면 좋겠고 자 여러분들도 인사하시죠 날씨가 좀 밖에 많이 추운 것 같아요 추운 날에 같이 즐겁게 공부하셔서 하나 정확히 배워가지고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건 무조건 맞겠다 35회 시험 문제 나오기만을 딱 기다리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우리 이제 공부해볼까요 어디에서 어떻게 공부하시는지 이런 것들도 좀 남겨주시면 채팅창을 통해서 같이 소통하면서 계속 공부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공부하면서 모르는 게 있거나 질문이 있으면 바로 채팅창으로 올려주시면 바로 제가 해설을 못해드려도 고민을 해가지고 같이 같이 이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가 수업을 또 진행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죠 자 오늘 배울 건 이제 첫 번째 핵심 키워드 스마트학개론이죠 죄송해요 스마트학개론 핵심서 스마트학개론 핵심서 교재는 이렇게 되고 페이지 22페이지에 이번에 균형가격과 균형량의 판정이라고 하는 균형점의 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균형점의 이동을 한번 우리가 공부해볼 건데 자 일단 균형점의 이동이 먼저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해보죠 균형점의 이동이 어떤 건지 공돌이님 네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맞아요 우리 지지난주에 심길천 첫 번째 티미님이 이벤트에 당첨되셔가지고 제가 이제 손거울 굿즈도 보내드리고 사인도 해서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기초계산문제집 우리 계산문제집이 있죠 그걸 보내주면 사인을 제가 못해드렸어요 아 이제 수업이 진행되기 전에 바로 교재를 받아 봐야 돼서 바로 택배를 보내야 되는데 제가 미처 깜빡입고 사인을 못해드려서 너무 마음에 걸리고 있어요 다음에 꼭 기회 되면 제가 더 정성스럽게 합격기운 담아가지고 사인해드릴 거니까 티미님 너무 죄송해요 사인을 못해드려가지고 좀 속상했을 텐데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균형점 이동 보죠 우리가 이제 경제론에서 시장의 균형을 배웠어요 자 P, Q 쓸 때 프라이스 약자 세로축에는 가격을 쓰고 가로축에는 퀀티티에서 Q 쓰면 수량을 얘기하죠 자 오른쪽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건 수요곡선이고 우리 수요곡선을 수요를 디멘드라고 해서 D 약자로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에 올라가 있는 건 공급곡선이죠 공급곡선 S 이렇게 쓰고 이 만나는 점을 균형점이라고 하죠 이 만나는 점의 상태를 균형상태 균형점에서의 이때 가격과 만나는 걸 이걸 균형가격이라고 하고 이 균형점에서 이 양을 균형거래량 균형거래량 줄여서 균형량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균형상태가 있을 건데 우리가 수요의 변화나 공급의 변화가 일어나면 곡선이 이동을 한다고 배웠어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면 곡선 위에서 점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수요의 변화가 나타나면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 마찬가지로 공급량의 변화는 공급곡선 위에서 움직이는 거고 공급의 변화는 공급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거죠 수요의 변화나 공급의 변화가 일어나서 곡선이 이동하게 된다면 만약에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우측으로 이동했다고 해보죠 수요의 증가라고 하죠 수요곡선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면 새로운 균형점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균형점, 두 번째 균형점 이때 균형점이 이렇게 움직였다 이걸 균형점의 이동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균형점이 이동하면서 균형가격과 균형량이 변했을 거예요 처음에 있는 균형가격이 여기였는데 균형점 두 번째에서는 균형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을 거고 그래서 이걸 수요가 증가했더니 균형가격이 상승했다 균형량은 이렇게 다시 우측으로 갔을 거니까 균형량도 증가했다 이 점이 여기로 갔을 때 우리 그래프를 볼 때 올라가면 가격 상승 내려가면 가격 하락이고 오른쪽 가면 양이 증가 왼쪽 가면 양이 감소해요 물론 경제론에서는 양이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양이 중요하다 왼쪽 가면 양 감소 오른쪽 가면 양 증가 얘가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양 증가 얘가 올라갔으니까 가격 상승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걸 균형점의 이동이라고 하고 균형점이 이동했을 때 균형가격과 균형량이 어떻게 변했느냐를 추적하는 게 우리가 배울 내용이에요 오늘은 심기일전을 통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갖고 천천히 그래프도 다 보여주면서 설명을 할 예정이에요 그럼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네 가지를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있을 때 네 개를 한번 그려볼 건데 세로축은 P고 가로축은 Q라고 했을 때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있어요 수요 공급이 있을 때 첫 번째는 방금 우리가 그림을 그렸듯이 수요의 증가를 한번 만들어보죠 수요가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균형점이 여기로 갈 거니까 수요가 증가했던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을 우리가 말로 한번 풀어본다면 수요는 증가했어요 수요의 증가가 나타났고 공급은 가만히 있죠 공급은 일정하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균형점이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했을 건데 우리 관심 있는 건 균형가격과 균형량이 어떻게 변했느냐 이걸 따져보는 거죠 그러면 한번 보죠 자 균형가격은 올라갔어요 그래서 상승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균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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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라고 쓰죠 자 균형량은 자 균형량은 오른쪽 같으니까 올라가고 오른쪽 같으니까 균형량은 증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공급 일정하고 수요가 증가했을 때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도 보죠 봐보죠 자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했다고 해보죠 공급 곡선 이동했을 때 얘가 공급 곡선이 우츠로 이동하면 여기 있는 점이 여기로 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그림의 상태를 이제 말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수요는 일정하고 수요 일정하고 공급이 증가했을 때 자 그럼 균형가격과 균형량을 어떻게 변했냐 우리 균형가격을 그냥 P라고 써보죠 이렇게 균형가격은 내려갔죠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자 균형량은 오른쪽 갔으니까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에서 우리가 공통점을 한번 찾아본다면 자 증가한다는 건 수요의 증가든 공급의 증가든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에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갔다는 얘기인데 오른쪽으로 갔다라면 균형점은 무조건 얘보다 오른쪽에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오른쪽으로 갔다는 건 무조건 양이 증가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정한 건 우리가 중요하게 볼 필요는 없고 변하는 녀석이 수요의 증가가 나타나면 증가면 곡선이 오른쪽 가니까 무조건 양은 증가가 돼야 돼요 마찬가지로 공급이 증가하더라도 곡선이 오른쪽 가니까 무조건 양은 증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든 수요가 증가하든 공급이 증가하든 증가가 나오면 양은 무조건 증가한다 이게 이제 결론인 거죠 자 그리고 보니까 수요가 증가할 때 이제 가격이 어떻게 변했냐 공급이 증가할 때 가격이 어떻게 변했냐 이걸 얘기하는데 우리 또 하나 해보죠 자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면 많이 산다는 얘기죠 많이 산다는 건 이제 시장의 논리로 아파트를 살려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하면 이후에 아파트 가격은 올라갈 거야 라는 건 시장의 논리를 얘기하는 거죠 자 공급이 증가했다고 생각해보죠 아파트를 팔려는 사람이 많은데 살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아요 물량이 많아지면서 희소성이 사라지겠죠 희소성이 사라지면 값어치가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야 희소성이 높을수록 값어치가 높아지는 거니까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하락할 거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더라 라는 거예요 또 한번 그림을 그려보죠 만약에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이제 수요와 공급이 있을 때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죠 수요의 감소를 한번 본다면 곡선이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했을 거예요 그럼 여기 1번이 2번으로 갔을 건데 자 이걸 말로 우리가 풀어본다면 자 수요는 감소했고 공급은 일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균형가격과 균형량은 어떻게 변했겠냐 라고 했을 때 내려갔으니까 균형가격은 하락했을 거고 얘가 왼쪽으로 갔으니까 1번이 2번으로 갔으니까 내려가고 왼쪽 간 거죠 왼쪽으로 갔으니까 양은 감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또 공통점을 우리가 알아볼 건 뭐냐면 일정한 건 볼 필요가 없고 볼 필요 없고 자 수요가 감소했대요 감소했으면 곡선이 좌측으로 갔을 거니까 무조건 양은 감소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격을 따져볼 때 수요 감소하면 살려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살려는 사람이 없으면 아파트를 살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그럼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겠죠 아파트 가격은 하락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마지막 하나 더 그려보면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있는데 수요 공급이 있을 때 공급 곡선이 좌초로 갔다고 해보죠 그럼 공급의 감소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1번에 얘가 균형점이 2번으로 갔을 거예요 이걸 말로 풀어 쓴다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이 감소했다 공급이 감소했다 자 그랬을 때 균형가격과 균형량을 봤더니 1번이 2번으로 갔을 때 올라갔어요 그러면 균형가격은 상승했을 거고 왼쪽으로 갔으니까 균형량은 감소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이걸 따져보면 자 일정한 건 볼 필요가 없고 가만히 있으니까 자 공급이 감소했으니까 감소했다는 건 곡선이 좌측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좌측으로 갔으니까 무조건 양은 감소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가격을 해석할 때 공급이 줄었다 그럼 팔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물건이 엄청 귀해지겠죠 팔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희소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은 상승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4개의 균형점의 이동 변화를 보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따져봐야 될 건 이거예요 자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하면 곡선 우측 가니까 무조건 양은 증가 수요가 증가해도 양은 증가 공급이 증가해도 공급 곡선이 우측 갈 거니까 양은 증가 수요가 감소하면 곡선은 왼쪽 갈 거니까 양은 감소 공급이 감소해도 곡선이 왼쪽 갈 거니까 양은 감소 결국 수요든 공급이든지 간에 양은 수요나 공급이 증가하면 무조건 양은 증가 감소하면 무조건 양은 감소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죠. 가격을 우리가 해석할 때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올라갈 거고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희소성이 떨어지니까 가격은 하락할 거다. 사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은 떨어질 거고 즉 팔려는 사람이 없으면 뇌가 귀해지니까 가격은 올라갈 거다라는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균형점의 이동에서는 첫 번째 양을 판단하는 건 어렵지가 않죠. 수요든 공급이든 증가하면 곡선이 오른쪽 가니까 양은 무조건 증가죠. 그래서 양을 먼저 판단하는 게 균형점 이동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팁이에요. 수요가 증가하든 공급이 증가하든 증가하면 똑같이 양은 증가가 되고 감소하면 양은 감소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든 공급이든 증가하면 양 증가 감소면 양 감소 이렇게 해석하고 가격을 판단할 때는 시장의 논리를 얘기하는데 수요가 증가하면 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이후에 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후에 가격은 상승할 거고 살려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은 떨어질 거고 공급으로 봤을 때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물건이 너무 흔해지는 거예요. 그럼 값어치가 떨어질 거고 가격이 하락할 거고 파는 사람이 없으면 얘가 물건이 엄청 귀해지겠죠. 귀해지면 가격은 상승할 거다. 희수성이 높아질 거니까 이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 경우에 따른 균형점 이동을 판단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원리를 봤었고 계산 문제 특강도 잘 들었다고 btc님이 말씀해 주셨고 하루하루 황전선 보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반갑습니다. 어떤 문제이시길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님 희23님도 반갑고 우덕김님도 반갑고 공돌이님도 다시 보내요. 황전교수님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 보죠. 첫 번째 균형점에 이동해서 수요와 공급 곡선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변하는 경우가 있겠죠. 수요와 공급 중 하나만 변하는 경우가 나타나면 변하는 것만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일정한 건 우리 방금 봤던 거죠. 일정한 건 볼 필요가 없고 증가했으면 얘가 변했네요. 그럼 얘만 가지고 판단해서 균형점 이동을 판단한다. 먼저 할 거는 증가하면 무조건 양은 증가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가격은 해석해 봐야죠. 파는 사람이 많으면 물건이 너무 흔해져서 값어치가 떨어질 거야. 가격은 하락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수요가 일정하고 공급이 감소했다면 일정한 건 볼 필요가 없고 변한 것만 따진다는 거죠. 감소가 나오면 무조건 양은 감소 이렇게 해석할 거고 파는 사람이 없으니까 물건이 귀해질 거예요. 귀해지면 가격은 상승할 거다라는 거. 즉 수요와 공급 중에 하나만 변했다면 변한 것만 판단하면 된다. 이건 어렵지 않죠. 우리 방금 네 가지 유형으로 한번 따져봤고 그 다음에 4번에 22페이지 23페이지 넘어갈 때 4번에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동시에 변했대요. 동시에 둘 다 변하는데 이때 수요의 변화폭과 공급 변화폭을 제시했을 때는 변화폭이 큰 쪽만을 판단한다. 크게 변한 걸 따져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요 증가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했는데 수요 증가폭이 크게 변했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작게 변한 건 무시하고 크게 변한 것만 따라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요 증가하니까 증가하면 무조건 양 증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고 수요 증가하면 많이 살려고 했으니까 가격은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한번 그래프로 따져보죠. 제가 수업할 때 문제 풀 때는 그래프를 가지고 그리면서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오늘은 좀 시간적 여유도 있고 참고용으로서 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줄 테니까 한번 보고서 이해하시면 돼요. 방금 문제는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는데 수요의 증가폭이 더 크게 변했다라고 나온 거예요. 첫 번째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다고 했을 때 수요 공급이 있는데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했어요. 근데 수요의 증가폭이 더 크다라는 건 수요는 더 많이 이렇게 증가했는데 우측 갔는데 공급은 조금만 우측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노란색이 새롭게 변한 균형점이에요. 그럼 첫 번째 균형점은 여기였는데 두 번째 균형점은 여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갔으니까 균형점 이동했을 때 올라갔으니까 균형 가격은 상승했고 오른쪽 갔으니까 균형량은 증가했다는 얘기죠. 수요가 증가했고 수요 증가했고 공급도 증가했어요. 공급도 증가했는데 수요 증가폭이 훨씬 크게 나타난 거죠. 그러면 결국 얘가 나타나는 것처럼 따라 나타난다. 얘는 양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시키지만 얘는 양 증가하고 가격은 상승시키죠. 근데 얘가 더 크게 변했으니까 얘에 의해서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보니까 여기서 얘기할 때 양 증가했고 올라갔으니까 가격은 상승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변할 때는 변화폭이 큰 것만 해석해도 우리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보니까 수요 증가 공급 증가폭이 제시됐을 때 공급 증가폭이 더 크게 변했다라고 한다면 작게 변한 건 무시하고 크게 변한 것만 따진다는 거죠. 증가하면 무조건 양은 증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고 공급 증가하면 물량이 많아질 거니까 그러면 희소성이 떨어져서 가격은 하락하겠죠. 가격 하락. 이것도 그림 한번 그려보죠. 둘 다 증가했는데 공급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났대요. 그러면 수요도 증가했고 공급도 증가하는데 이렇게 있을 때 수요도 증가 공급도 증가 수요도 증가 우측 같고 공급도 증가하는데 공급 증가폭이 훨씬 크게 나타났대요. 이렇게 얘는 수요고 얘는 공급이죠. 수요도 증가했고 공급도 증가했는데 공급 증가폭이 훨씬 크게 나타났대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균형점이 여기로 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려갔으니까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량은 증가했다는 거죠. 자 결론은 봤더니 얘가 나타난 것과 똑같이 나타난 거예요. 증가하면 양 증가 공급 증가하면 물량이 많아져서 희소성이 떨어지니까 가격은 하락하겠죠. 그래서 둘 다 변할 때 변화폭이 제시되면 크게 변한 것만 판단해도 결론은 일치된다라는 걸 얘기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둘 다 변하는데 둘 다 변하는 경우인데 첫 번째는 변화폭을 제시한 경우 두 번째가 중요하죠. 둘 다 변하는데 변화폭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라고 했을 때 제시하지 않은 경우 이때는 알 수 없는 게 하나가 있더라라는 건데 한번 따져보죠. 예를 들면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는데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동시에 둘 다 일어났는데 누가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건 변화폭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둘 다 동시에 변했다라는 얘기죠. 한번 따져보면 자 수요 증가면 증가하니까 양 증가 자 공급 증가면 증가하니까 양 증가 그럼 둘 다 수요 증가도 양 증가시켰고 공급 증가도 양을 증가시켰으니까 양은 증가됐을 거예요. 자 그런데 수요 증가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살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공급 증가면 물량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죠. 얘는 가격을 올렸고 얘는 가격을 내렸대요. 그러면 가격은 올랐냐 내렸냐를 따질 수가 없어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만약에 수요 증가가가 더 많이 나타났다 그러면 얘를 따라갈 거니까 가격은 올랐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공급 증가가 더 많이 변했다 그러면 얘를 따라갈 거니까 가격은 내려갔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얘가 많이 변했는지 얘가 많이 변했는지 제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가격은 알 수 없다라고 해야 돼요. 그림으로 한번 보죠. 수요 증가 공급 증가인데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PQ가 있을 때 자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있었어요.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자 둘 다 증가했대요. 수요도 이렇게 증가했고 공급도 증가했대요. 근데 공급이 수요보다 많이 증가했는지 조금 증가했는지 제시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조금 증가했다면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에서 새로운 균형점이 만들어질 거예요. 처음에는 여기였는데 자 근데 공급이 더 많이 증가했다면 여기서 이렇게 균형점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를 보니까 첫 번째보다 오른쪽에는 가 있어요. 양은 증가했는데 가격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얼마나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제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론은 가격은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알 수가 없더라. 양은 양은 증가죠. 균은 증가 오른쪽으로 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가격은 올라갔다 내려갔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는 변화폭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자 반대로 이렇게 얘는 올라갔고 가격이 올라갔고 얘는 가격이 내렸는데 반대로 나타나는 것은 알 수 없다라고 결론을 지어야 돼요. 또 하나 한번 해보죠.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일어났는데 누가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둘 다 변하긴 했는데 변화폭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죠. 한번 따져보면 수요 증가면 증가면 양은 증가 공급 감소면 감소니까 양은 감소죠. 그럼 우리가 따질 때 양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알 수 없다라고 나와야 돼요. 얘가 많이 변하면 양은 증가 얘를 따라갈 거예요. 만약에 얘가 많이 변하면 얘를 따라갈 거니까 양은 감소할 건데 이렇게 누가 많이 변했다는 것이 제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양은 알 수 없다라고 나와야 되고 가격을 보니까 수요 증가면 가격이 상승이고 사려고 했으니까 가격이 상승 공급 감소면 물건이 귀해지니까 희소해지니까 가격은 또 역시 올라가겠죠. 얘도 가격을 올렸고 얘도 가격을 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은 상승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둘 다 변했는데 변화폭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알 수 없는 게 하나가 있더라 라는 얘기예요. 시험 문제에 좀 어렵게 나온다면 사실 변화폭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이게 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죠. 좀 어렵게 나온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한번 해석해보고 세 번째 수요의 변화폭과 공급의 변화폭이 똑같은 경우 시험 문제 실제로 우리 시험에 많이 등장했던 질문은 아니지만 똑같은 변화폭을 가지고서 변할 수도 있어요. 동일한 변화폭으로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를 각각 따로 구분해서 했을 때 이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일정하다 불변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따져보죠. 수요 증가폭과 공급 증가폭이 동일한 경우 동시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말은 달라요. 동시는 둘 다 일어났다는 거고 동일한 폭으로 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폭이 똑같다를 얘기하는 거죠. 수요 증가하면 증가하니까 양 증가 공급 증가하면 증가하니까 양 증가 그럼 얘도 양 증가 얘도 양 증가시켰으니까 둘 다 양을 증가시켰으니까 양은 증가했을 거예요. 수요가 증가하면 살려고 했으니까 가격은 상승 공급 증가면 물건이 많아지니까 희수성이 떨어져서 가격은 하락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가격은 얘는 올렸고 얘는 가격을 내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폭이 똑같이 변했다는 얘기예요. 폭이 똑같이 변했다. 그럼 만약에 가격을 얘가 100원을 올렸다라면 폭이 똑같으니까 얘는 100원을 내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100원을 올리고 얘는 100원을 내렸으니까 결과적으로 올리고 내렸으니까 변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격은 일정하다 변함없다 불변한다라고 이렇게 체크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내용도 한번 보죠. 그래프로 본다라면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했는데 변화폭이 똑같대요. 이렇게 됐을 때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얘가 수요 얘가 공급인데 둘 다 증가했는데 변화폭이 똑같은 폭으로 증가했다. 만약 얘가 여만큼 이렇게 수요가 증가했고 공급도 똑같은 폭으로 여만큼 이렇게 증가했다라고 한다라면 그림이 조금 얘가 이렇게 증가했다라면 그럼 보죠. 처음에는 여기였는데 균형점이 나중에는 균형점이 여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럼 여기보다 오른쪽 갔으니까 양은 증가했는데 가격은 보니까 이렇게 똑같다는 얘기예요. 가격은 이렇게 똑같더라. 가격은 변함이 없더라 라는 거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할 거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할 건데 얘가 상승시킨 만큼 얘가 가격을 하락시켰으니까 가격은 결국 똑같아진다 변하지 않는다 일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변화폭이 똑같은 경우라면 가격 올린 만큼 내려서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결론이고 하나 더 해보면 수요 증가 공급 증가 공급 감소 나왔는데 폭이 동일한 경우 수요 증가폭과 공급 감소폭이 동일한 경우라고 나왔어요. 그럼 수요 증가면 증가면 양 증가 공급체 감소니까 감소면 양 감소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양은 얘는 증가시켰고 얘는 감소시켰는데 폭이 똑같은 폭으로 변했다 그랬어요. 만약에 양이 100이 양이 증가됐다라면 얘는 똑같은 폭이니까 양이 100이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얘는 양을 100을 늘렸고 얘는 양을 100을 감소시켰으니까 결국 양은 변하지 않는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양은 일정하다 변함없다 불변한다라고 이렇게 놓을 수 있을 거고 수요 증가면 가격 상승이고 공급 감소면 귀해지니까 역시 가격 상승이네요. 얘도 가격 올렸고 얘도 가격 올렸으니까 가격은 결국적으로 상승했을 거다라고 해석하는 게 이게 이제 동시에 변했을 때 변화폭이 똑같은 경우에 해석되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제가 책에 있는 교재 나머지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완전 탄력과 완전 비탄력 이건 시험 문제 100% 나온다 그랬어요. 100% 그래서 우리 균형점 이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요. 반드시 잘 해석해야 되고 자 완전이란 게 들어가 있을 때요. 완전 완전히 들어가 있을 때 자 완전 비탄력이라고 보죠. 완전 비탄력 우리가 비 내릴 때 하늘에서 이렇게 내리니까 완전 비탄력이면 완전 수직으로 내릴 때 이걸 완전 비탄력이다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완전 비탄력을 보면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벌써 제가 여러 번 설명했던 내용이긴 한데 자 PQ가 있을 때 만약에 수직선이다 라고 이렇게 수직선 나오면 얘는 완전 비 내린다. 그래서 완전 비탄력 곡선이다 라고 얘기하고 얘는 수직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수직선이면 완전 비탄력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을 해석할 때 생각해보면 우리가 선이라는 건 점들이 모아져서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선에서 점들은 올라가거나 내려갔다고만 할 수 있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는 갈 수 없는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으로 갈 수 없다는 건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건 뭐가 변하는 거예요. 양이 변하는 거죠. 왼쪽 가면 양 감소 오른쪽 가면 양 증가인데 왼쪽 오른쪽으로 갈 수 없다는 건 양이 감소도 안 되고 증가도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한 단어로 얘기하면 양이 불변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이 불변이에요. 불변한다는 건 고정되었다. 일정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불변인 곡선은 뭐냐 그러면 양이 변하지 않는 거 양이 왼쪽 오른쪽으로 가지 못하는 곡선은 완전 비탄력 수직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해석해 볼 건 뭐냐면 양이 그러면 얼마로 변하지 않느냐를 따졌을 때 0은 아니에요. 0은 여기 원점이고 여기가 만약에 양이 100이라고 한다면 가격이 얼마든지 간에 가격이 10원이든 100원이든 1000원이든 만원이든 간에 언제나 양은 얼마예요. 100이죠. 가격과 상관없이 언제나 양은 100으로 일정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제 함수식을 쓸 때 원래 함수식에는 P와 Q가 같이 들어있는 함수식을 쓰는데 얘는 양이 언제나 100으로 일정하니까 Q는 양은 언제나 얼마다? 100이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 함수식에 P가 없어요. P가 없다는 건 가격과 무관하게 가격과 상관없이 언제나 양은 100으로 일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식이 나오면 이렇게 읽어야 돼요. Q는 양이니까 양은 100이라고 써 있죠. 양은 언제나 100으로 일정하다. 양이 언제나 100으로 변하지 않는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을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된다. 이건 시험 볼 때까지 무조건 머릿속에 완벽하게 암기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양이 변하지 않는다. 무슨 선? 양이 변하지 않는다. 좌우로 움직이지 않는다. 수직선. 완전 비탄력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양은 0은 아니에요. 어떤 값으로 일정하다라고 하니까 Q는 숫자라는 함수식으로 쓰는 거. 이거 완전 비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완전 비탄력은 완전 비탄력 곡선은 수직선이고 뭐가 일정하다? 양이 일정한 곡선이고 일정하다는 걸 불변이라고 쓸 수 있고 함수식은 P라는 건 등장하지 않고 Q는 숫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건 완전 비탄력을 얘기하는 거죠. 반대로 이제 완전 탄력도 한번 보죠. 완전 탄력. 봉금님 감사합니다. 목소리 들으니까 따뜻해지네요. 날씨가 춥죠. 자 PQ가 있을 때 완전 탄력 한번 보죠. 수직선이면 완전 비탄력이니까 이제 수평선이면 완전 탄력이겠죠. 수평선. 얘를 수평선이라고 할 거고 얘는 완전 탄력 곡선이에요. 완전 탄력. 자 그러면 우리가 선은 점들이 만나 있는 게 선이니까 점들을 보니까 좌우로는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양은 증가 감소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얘가 올라가거나 내려갔다라고는 할 수가 없겠네요.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건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상승 하락을 못한다라는 건 가격이 뭐하다? 불변이다. 불변이다는 건 일정하다 또는 고정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0은 아니에요. 0은 0이고 만약 얘가 200이라고 한다면 가격은 언제나 얼마다? 200이다. 양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가격은 200인 거예요. 그래서 양과 무관하게 언제나 가격은 200으로 일정하다. 그러니까 가격은 P죠. P는 언제나 200으로 일정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PQ가 동시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냥 P는 숫자 이런 건 완전 탄력이고 Q는 숫자 이렇게 나오면 이거 완전 비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읽을 때 여기에 Q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이 말은 Q와는 무관하게 양과는 상관없이 가격은 언제나 200으로 일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건 완전이란 말이 들어간 건 무조건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완전 탄력적인 건 수평선이고 수평선이면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못하니까 뭐가 변하지 않는다?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일정하다? 불변이다. 가격은 항상 어떤 값으로 일정하다니까 함수식은 P는 숫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이란 함수식은 Q는 숫자, P는 숫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건 완전 비탄력을 머릿속에 완벽하게 정리해서 완전 나오면 경제론에서 무조건 맞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죠. 완전히 들어간 경우에 한번 생각해보면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고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라고 나왔어요. 이때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됐을 때 P, Q가 있을 때 자 수요가 완전 탄력이니까 이렇게 수요를 D라고 쓰겠죠. 완전 탄력이니까 수평선이죠. 자 공급이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공급 곡선은 오른쪽에 올라가 있는 곡선인데 얘가 증가해서 이렇게 갔다는 얘기예요. S가 증가했다. 우츠로 갔다. 그럼 여기 있는 점이 여기로 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른쪽 갔으니까 오른쪽 갔으니까 양은 증가. 근데 올라가거나 내려가진 않았죠. 가격은 일정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가격은 일정 양은 증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자 그림을 그려서 본 거고 근데 우리가 문제 풀 때는 그림을 그리지 않고 말로 해결한다 그랬어요. 자 완전 탄력이 나오면 완전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뭔가가 하나가 딱 일정하다는 거예요. 완전 비탄력이면 양이 일정하고 완전 탄력이면 가격이 일정한 거죠. 근데 얘가 완전 탄력이라고 나왔으니까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가격은 뭐하다? 일정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가격은 정했으니까 양은 어떻게 변하냐라고 했을 때 완전이라는 거 말고 변한 거에 의해서 얘가 양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보니까 증가했으니까 양은 증가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두 번째도 한 번 보죠. 수요가 완전 비탄력이고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이것도 한 번 그림을 그려보면 자 수요가 완전 비탄력이니까 이렇게 수직선일 거예요. D라고 하는 녀석이 수직선 완전 비탄력이고 공급이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자 오른쪽이 올라가 있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감소했으니까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1번이 여기 2번으로 갔다는 얘기죠. 좌측으로 갔으니까 그러면 얘가 얘로 갔으니까 가격은 올라갔죠. 가격은 올라갔고 얘 양은 좌우로 움직이지 않죠. 그럼 양은 일정하고 가격이 상승했어요. 양은 일정하고 가격은 상승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나 문제 풀 때는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봤을 때 완전 비탄력이라고 나왔으니까 완전 비탄력이면 수직선 양이 일정한 거죠. 좌우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양이 일정하다.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양은 무조건 일정하다라고 이렇게 결정할 수 있고 그럼 가격은 누가 결정하냐. 변한 거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공급이 감소하면 물건이 귀해질 거니까 희수성이 커지니까 가격은 상승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완전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양이나 가격 중에 하나를 딱 불변이다. 일정하다. 고정한다라고 딱 정해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들어가면 그러면 문제 풀 때 오히려 더 쉽게 느껴질 수 있어야 돼요. 징징이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너무 조용한데요. 말 좀 해주세요. 저도 댓글창도 있는 재미가 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티미님 들어오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약간 제가 사인을 못해드려서 죄송한 마음으로 항상 마음속에 걸리고 있는데 다음에 기회 되면 꼭 제가 잘 합격기운 더 듬뿍 담아서 보내드리겠다는 말 전해드립니다. 완전 나왔을 때 얘기네요. 그럼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복사 한번 해보죠. 균형점 이동은 사실 어려운 문제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이제 경제론에서 무조건 맞아야 되는 보너스 지문이에요. 난이도 하의 문제에 해당된다고 보셔야 돼요. 자 우리 한번 복사 한번 해보죠. 수요와 공급 중 하나만 변하는 경우 이렇게 나왔네요. 하나만 변하면 변한 것만 판단한다라는 거죠. 수요 증가했고 공급이 일정하면 일정한 건 볼 필요가 없고 자 수요 증가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증가하면 먼저 양 먼저 판단한다고 했죠. 증가하면 양은 양은 증가 이렇게 놓을 거고 자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서로 살려고 했으니까 가격은 상승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한번 보죠. 수요가 일정하고 공급이 증가했다. 일정한 건 볼 필요 없고 자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증가 나오면 양은 증가일 거고 공급이 증가해서 물건이 많아지면 희소성이 떨어질 거니까 가격은 하락할 거다라고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였고 자 두 번째 수요와 공급이 변하는데 변화폭이 주어진 경우라고 나왔어요. 누가 크게 변했다 누가 작게 변했다 그러면 크게 변한 것만 따라서 판단하면 된다. 자 수요 증가폭과 공급 감소폭이 나왔는데 얘가 크게 변했으니까 얘만 따라가면 되는 거죠. 이건 볼 필요가 없고 감소면 무조건 양은 감소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공급 감소면 물건이 귀해졌으니까 가격은 상승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 자 수요 감소폭이 더 많이 변했네요. 그러면 적게 변한 건 볼 필요가 없고 감소니까 양은 감소라고 이렇게 쓸 거고 수요 감소는 살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격은 하락하겠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이건 칠판 보면서 같이 확인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죠. 자 변화폭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라고 나왔어요. 자 이때 머릿속에 우리가 실수하지 않으려면 변화폭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둘 다 변했는데 누가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다고 그러면 알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수를 좀 줄일 거니까 보죠. 수요 증가했고 공급 증가했다. 자 근데 누가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둘 다 증가 증가했다. 누가 더 많은 폭으로 큰 폭으로 변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자 그러면 한번 따져보죠. 자 얘는 양 증가죠. 얘도 양 증가죠. 우리가 양을 먼저 판단하니까 그 양을 먼저 판단해 놓는 것이 훨씬 쉬워요. 양 증가 양 증가. 얘도 양 증가 얘도 양 증가 시켰으니까 당연히 양은 증가되겠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거고 자 얘는 내 가격을 보면 수요 증가면 가격이 상승 공급 증가면 가격이 하락 근데 누가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럼 가격은 올랐다 내렸다라고 결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격은 알 수 없다. 이렇게 가격은 알 수 없어요. 변화폭을 주어야만 가격을 결정할 수 있지. 누가 더 많이 변했다는 변화폭이 제시되지 않으면 가격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두 번째 보죠. 자 수요 증가 공급 감소가 나타났는데 누가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수요 증가에 의해서 양 증가 공급 감소는 양 감소죠. 그러면 양은 얘는 증가시켰고 얘는 양은 감소시켰는데 양은 증가에 감소해요. 알 수 없어요. 누가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양을 증가시켰고 얘는 양을 감소시켰는데 양은 증가했다 감소했다고 결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양은 알 수 없다라고 해야 돼요. 양은 알 수 없다. 그러면 다른 가격을 한번 따져보면 수요 증가면 가격이 상승했을 거고 공급 감소도 가격이 상승했을 거예요. 얘 둘 다 가격을 상승시켰으니까 가격은 상승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결국 이 세 번째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둘 다 변했는데 변화폭이 제시되지 않았을 때는 알 수 없는 게 하나가 있더라. 가격과 양 중에 알 수 없는 게 하나가 있더라 라는 걸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네 번째 변화폭이 똑같은 경우라고 나왔어요. 변화폭이 똑같다. 그럼 변화폭을 준 거죠. 똑같이 변했다고 변화폭을 준 거예요. 그럼 이제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데 하나가 일정하다는 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걸로 알 수 있는 거죠. 한번 따져보죠. 수요 증가폭과 공급 증가폭이 똑같다. 얘는 양 증가시켰고 얘도 양을 증가시켰어요. 그럼 양은 당연히 증가했겠죠. 둘 다 양을 증가시켰으니까. 근데 가격을 보니까 수요 증가면 가격 상승, 공급 증가면 가격이 하락인데 얘는 가격이 100원 올렸다라면 얘는 가격을 100원 낮췄다는 거예요. 그럼 100원 올리고 100원을 내렸으니까 가격은 뭐한다? 변하지 않는다. 일정하다. 불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일정한다. 불변하다. 이렇게. 다시 또 두 번째 보면 수요 증가폭과 공급 감소폭이 똑같은 폭으로 변했다라고 나왔어요. 얘는 양 증가. 얘는 양을 감소시켰다. 그럼 양은 얘가 50을 증가시켰을 때 얘도 양은 50을 감소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럼 양 증가된 만큼 양을 감소시켰으니까 양은 변하지 않는다. 일정하다. 또는 변하지 않는다. 불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가격을 보면 수요 증가면 가격을 상승, 공급 감소도 가격을 상승시켰으니까 가격은 상승했겠다. 이렇게 변할 수 있겠네요. 결국 변화폭이 똑같은 경우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뭔가 가격과 양 중에 일정한 것이 하나 있을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일정한 것이 있을 수 있어라. 반대로 변하는 경우라면 변화폭이 똑같을 때는 결론은 일정한 거. 변하지 않게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거고. 다섯 번째. 완전이라는 게 들어가 있을 때죠. 완전 탄력이냐. 완전 비탄력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완전 비탄력 나오면 머릿속에 탁 떠올려야죠. 완전 비탄력. 완전 비탄력이 완전 비늘인다. 수직선. 수직선은 올라가거나 내려갔다 할 수 있는데 좌우로 변하지 않는다. 그럼 뭐가 변하지 않는다. 양이 변하지 않는다. 양이 일정 불변한 곡선을 완전 비탄력 수직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양은 0은 아니죠. 어떤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함수식은 Q는 숫자. 이걸로 끝나는 거죠. P는 없어요. Q는 숫자. 이렇게 쓰여지는 건. 이건 완전 비탄력 함수식을 얘기한다. 이렇게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자 이때 보죠. 두 번째 먼저 보죠. 수요 감소했고 공급이 완전 비탄력. 완전 비탄력.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얘는 수직선이고 수직선이면 뭐가 일정? 양은 일정하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양은 일정하다. 불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양은 정했으니까 이제 얘 변한 거가 다른 걸 결정할 거예요. 수요 감소했으면 안 샀으니까 가격은 하락했을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고. 첫 번째 보면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고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나왔고. 공급이 증가한다. 완전 탄력이면 수평선이니까 좌우로 움직이는데 올라가거나 내려가진 못해요. 그럼 뭐가 일정하다? 가격이 일정하다. 얘는 무조건 가격은 일정하다. 불변이다. 이렇게 정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얘가 양을 정하겠죠. 증가하면 양은 증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균형점의 이동을 해석하는 과정이에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좀 다양한 경우 수가 나오니까 복잡하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조금만 이해하고 접근하면 이건 뭐 무조건 다 충분히 해석해서 맞을 수 있을 거예요. 다만 문제풀이를 좀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풀어내는 것도 우리가 좀 필요하죠. 시간이 좀 한정적이니까. 그래서 균형점의 이동이고 균형점의 이동의 문제를 한번 보죠. 우리 스마트학개론. 제가 말이 계속 헛도네요. 스마트학개론 핵심서에 있는 문제. 25페이지에 8-1번 문제 한번 풀어보죠.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할 때 균형값과 양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거. 자 공급이 불변이고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라고 나왔네요. 불변인 건 볼 필요가 없고 수요 감소니까 감소면 양 감소죠. 양은 제시되지 않았고 양 감소. 수요 감소니까 안 살려고 했으니까 가격은 하락한다. 맞네요. 가격은 하락한다. 두 번째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증가할 때 불변인 건 변하지 않으니까 볼 필요 없고 증가하면 양 증가. 양은 증가한다. 가격을 해석하면 공급 증가에서 물건이 많아지니까 가격은 P는 하락할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기서 Q는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세 번째 보니까 수요 증가 공급 감소가 일어났는데 수요 증가폭이 공급 감소폭보다 작다면이라고 나왔어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작다면이라는 걸 이걸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얘보다 작다면 이렇게 뭔가 비교하는 문장이 나오면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부동호를 체크해서 누가 더 큰 것을 눈으로 딱 확인할 수 있게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하고 문제 푸는 습관을 좀 길러야 돼요. 그러면 작게 변한 건 볼 필요가 없고 크게 변한 것 따라가니까 감소면 양은 감소. 공급 감소면 물건이 귀해지니까 가격은 상승. 맞네요. 네 번째 수요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수요의 감소폭과 공급의 감소폭이 같다면이라고 나왔네요. 같다면. 얘의 폭과 얘의 폭이 같다면. 그럼 각각 따져봤을 때 얘 감소니까 양 감소. 얘도 감소니까 양 감소. 그러면 양은 둘 다 감소시켰으니까 감소. 그런데 수요 감소면 가격을 하락시키고 공급 감소면 가격을 상승시키는데 얘가 100원을 하락시켰다면 얘는 100원을 상승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가격은 변하지 않겠죠. 100원 하락시켰는데 얘는 100원을 상승시켰으니까 폭이 똑같이 변했으니까. 그래서 가격은 일정 또는 불변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변하지 않고 이렇게 나왔네요. 불변이죠. 맞는 얘기고. 다섯 번째 수요 감소 공급 증가하는 경우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작다면이라고 나왔네요. 자 얘가 얘보다 작다면 이렇게 부동호 체크하고 그러면 크게 변한 것만 따라가는 거니까 얘는 볼 필요가 없고 증가하면 양은 증가 이렇게 나와야죠. 얘가 틀렸네요. 공급 증가면 물류원이 많아지니까 가격은 하락한다. 그래서 틀린 건 5번이 틀렸다라는 거고.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좀 이런 힌트가 있다 그랬어요. 문제 푸는 요령에. 자 이런 것들은 각각 하나씩을 다 해봐야 되니까 출제자가 문제 낼 때 내용은 어렵지 않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을 4번이나 5번 정도에 두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을 다 따져봐야 되는 경우라면. 그래서 어차피 답은 항상 1, 2번에 많이 있는 건 아니죠. 고르게 배치되니까 1번도 있고 5번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1번부터 읽어야 되는 문제 푸는 방법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문제는 보기는 1번부터 읽을 수도 있고 5번부터 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문제라면 기본적으로 5번부터 질문을 읽어나가는 습관을 좀 가지는 것이 이게 문제 푸는 요령이에요. 그러면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을 거니까. 자 8-2번 문제도 한번 보죠. 자 공급의 감소가. 저는 이제 문제 해설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1번부터 쭉 이렇게 순서대로 읽는 거지. 여러분 문제 풀 때 느낌상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건 지문이 긴 건 5번부터 읽어나가는 습관을 좀 들이면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풀 때 시간을 조금 더 아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다라고 스스로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공급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크게 변하는 경우라고 나왔네요. 이렇게 부동호 체크하고 작게 변한 건 볼 필요 없고 예래가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을 변화를 결정할 거다. 감소면 양은 감소. 공급 감소니까 가격은 상승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자 수요 증가폭과 공급의 증가폭이 동일한 경우 얘가 중요하죠. 똑같이 변했다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얘 양 증가시켰고 양 증가시켰으니까 양은 증가했겠죠. 그래서 양은 증가했을 건데 자 가격을 보니까 수요 증가는 가격 상승 공급 증가는 가격을 하락. 그럼 얘가 가격을 100원 상승시켰다라면 얘는 가격을 100원 하락시켰다는 거죠. 그럼 가격은 결론적으로 변하지 않겠네요. 그래서 가격은 일정하다. 맞죠. 가격 일정하다. 자 수요 감소 공급이 수요가 감소하고 동시에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이렇게 나왔네요. 수요 감소하고 동시에 공급이 증가하는데 동시는 둘 다 동시에 변했는데 여기서 누가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변화폭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죠. 그럼 머릿속에 알 수 없는 게 하나 있지 라고 딱 떠올리면 실수가 좀 줄어든다 그랬죠. 보면 얘는 양 감소시키고 얘는 양을 증가시켰어요. 그럼 양은 증가다 감소다 라고 알 수가 없어요. 변화폭이 얘가 크게 변했다 그러면 양은 얘 따라갈 거예요. 증가했을 거고 얘가 크게 변했다 그러면 얘 따라갈 거니까 양은 감소했을 거고 만약에 똑같이 변했다 그러면 양은 감소한 만큼 증가할 거니까 양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할 건데 이런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크게 변했다 작게 변했다 똑같이 변했다는 말이 없죠. 그럼 양은 알 수 없다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양의 변화를 알 수 없다라고 나와야죠. 그래서 알 수 없는 건 가격의 변화가 아니라 양의 변화를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가격은 알 수 있어요. 수요 감소면 가격이 하락. 공급 증가도 가격은 하락. 그래서 둘 다 가락을 하락시켰으니까 가격은 하락했을 거다라고 알 수 있고 양이 양의 변화를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라는 거고 4번 보죠. 완전히 나왔네요. 완전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고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이렇게 나왔네요. 완전 비탄력이니까 무슨 선? 수직선. 수직선이 뭐가 일정하다? 좌우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양이 일정하다 해요. 그래서 완전 비탄력 나오면 무조건 양은 일정하다. 그러면 가격을 결정하는 건 얘가 결정할 거야 라는 거죠.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가격은 상승 이렇게 맞네요. 5번도 보니까 완전히 나왔네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고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이렇게 나왔어요. 완전 탄력 나오면 수평선이니까 수평선이면 좌우로는 움직일 수 있는데 위아래로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못하죠. 그럼 뭐가 일정하다? 가격이 일정하다. 그래서 얘는 가격은 일정하다. 불변이다. 변하지 않고 라는 건 불변을 얘기하는 거죠. 가격은 변하지 않고. 그러면 양을 결정할 때 편한 게 결정시키겠네요. 감소니까 양은 감소 이렇게 맞는 지문이죠. 자 균형점 이동은 여기까지고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테마에요. 그래서 균형점 이동을 잘 정리해서 경제론에서 균형점 이동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맞아야 돼요. 나이도 가장 낮은 문제 유형에 해당되는 거니까 목소리가 부드러워서 졸립니다. 졸리면 자야죠. 그냥 편하게 주무세요.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정신 차렸을 때 이제 공부 좀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이제 영상 틀어서 보셔도 괜찮으니까 아직 좀 여유 있을 테니까 너무 막 힘들게 공부하지 마시고 편하게 좀 아 얘가 네. 떨어지네요. 편하게 공부하셔도 돼요. 졸리면 주무세요. 건강하시다는 얘기에요. 채팅 치는 걸 잊어버린 것 같네요. 채팅 치시고 강의엔 다소 거품이 있습니다. 교수님 강의엔 다소 거품이 있습니다. 아 이거 무슨 얘기죠? 언빌리버블. 제가 잘 느낌을 잘 못 잡았어요. 거품이다. 나쁜 얘기 아니시죠? 아니겠죠? 자 방향 양동 반대가 수 나머지는 알 수 없다. 네. 맞아요. 나름대로 해석하신 것 같고 오늘 수업은 아마 2시간 반 정도 6시 반까지 정도 할 것 같아요. 오늘 1시간 정도 지났는데 그리고 아시는 거라면 사실 굳이 이 시간에 참여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편한 시간에 밴드에 영상을 올릴 거니까 밴드에서 영상으로 보셔도 돼요.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싶은 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소통하면서 시간이 되실 때 좀 더 천천히 자세히 공부하는 거고 내가 만약에 질문에서 해결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이런 소통 창을 통해서 아 네. 네. 질문 주시면 제가 좀 더 고민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드릴 거니까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6시 반 정도. 늦어도 6시 반 정도에 끝날 것 같아요. 네. 거품 버블. 네. 그래요.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지만 어찌 되거나 나쁜 얘기는 아니겠죠? 네. 잠깐 우리 10분 쉬었다가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탄력성 뭐죠? 수업 중에는 가격 탄력성만 제시했어요. 가격 탄력성만 설명했는데 오늘은 가격 탄력성 말고 이제 여기에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도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가격 소득 교차 탄력성을 바탕으로 해서 중요한 계산 문제 하나가 풀어낼 게 있어요. 이건 뭐 올해 35회 때 다음 해죠. 아직 시간이 안 지났으니까 해가 안 더 막았으니까 35회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계산 문제예요. 이거 한번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제가 좀 준비했습니다. 잠깐 10분 쉬었다가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잠시 5분 후 잘 확인해보자, 수업욕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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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